인터넷은 현대사회에서 가장 중요한 선교 도구라고 하죠. 이를 가장 잘 이해하고 실천하는 사람이 바로 프란치스코 교황입니다. 교황은 9개 나라의 언어로 개설된 트위터 계정을 통해 전 세계 4,700만 명의 팔로워와 수시로 소통하고 있는데요. 프란치스코 교황이 6월 한 달 동안 인터넷 세상, 즉 사회관계망이 서로 다름을 인정하고 포용하는 도구가 되기를 기도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. 교황의 6월 기도지향을 영상을 통해서 만나보시죠. 교황의 3월 이라고 하죠. 교황의 6월 기도입니다. 그리고 그의 디지털이 고 traversing 차라리 능력 많은 해가 사람이 전문가 사람 제조 분륙 그리고 서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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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른 사람의 아름다운 것과 다른 사람의 아름다운 것입니다.